제 강의로 공부를 해서 A플러스를 받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유튜브 댓글로 간단하게 적어주셨던 얘기에요 A플러스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자바를 배우고 있는데 빨라졌다 다른 언어도 다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적으셨더라구요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 씨 뿔뿔 잘하면 딴 거 다 잘하지 뭐 이런 이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면 아 성공 사례니까 저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페북에 이걸 캡처해가지고 쉐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증거 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성적표를 보내주셨더라구요 제가 봐도 제가 생각해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아주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분이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잘랐는데 상황이 좋아서 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조금 공부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다가 이제 재입학을 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돼서 세 번씩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모든 초보가 그렇지만 컴퓨터의 입장 사과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노력을 많이 해서 얻어낸 A플러스라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도 자랑스러워 할 것 같고 또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일을 해내는 거거든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뭐 이런 뭔가 좀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이뤄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인생이 훨씬 빠르고 잘 돌아갑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하여튼 이분이 저도 이제 이분이 자랑스럽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사고방식 얘기를 이 분이 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C강의를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 문법 강의로 그냥 쭉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이게 자꾸 걸려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 컴퓨터의 작동원리 강의 녹화하는데 정말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런 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고 자료 정리하는데 하여튼 고생했는데 뭐 이렇게 저로 인해서 잘 되셨다는 사연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단계를 겪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 화면은 제가 이제 따베시 플러스 플러스 소개 영상에 넣었던 화면에 캡처 화면이에요 아마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좀 힘들더라도 이 구간을 좀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강의 열심히 보시면서 세네 번씩 보시고 하면서 견뎌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정말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증빙 자료까지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분이 재능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빛을 못 보시다가 본격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서 어떤 봉인이 깨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또 이렇게 좋은 일 좋은 경험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시면 제가 더 없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, 그래서 여기까지 A플러스 받은 사연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